세곡동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한 동작만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골프스윙 정말 쉬워집니다. 이병호 골플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의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스윙 정말 어렵잖아요. 백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드는 건지,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모양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실전적인 스윙에 들어가면 뭔가 불편한, 뭔가 리드미컬하게 탈 수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백스윙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쉽게 들 수 있는 몸의 예비 동작이 있습니다. 그 동작은요. 바로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공이 없이 클럽 헤드를 타겟 쪽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또 보내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드레스 상태에서 보내고 이 반동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살짝 보내고 이렇게 백스윙을 드는 모습.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공 없이 먼저 보내고 이렇게 들어서 스윙을 만들어내는 모습.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공이 없는 상태에서 채를 살짝 던져주는 거예요. 살짝 던져줄 때 보면 왼발 쪽으로 체중이 가죠. 보세요. 살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 연습은 뭐냐면 공 없이 채를 살짝 보내주고 들어서 빵 해주는. 그러면 장타도 좋아지고 헤드 스피드도 엄청 빨라지고 바디턴도 저절로 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작을 안 하고 바로 들면 뭔가 엉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스윙을 할 때 리듬을 전혀 타지 못하고 내가 뭔가 너무너무 불편한, 들어올릴 때 너무너무 불편한 동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동작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연습하잖아요. 골프 스윙이 그렇게 쉽네? 다시 봐요. 공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채를 툭 던지는 거예요. 꽉 쥐고 경직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제 손 보세요. 거기 놨죠? 던지고 이 반도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던지고 이 반도. 그런데 오늘은 던지는 동작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던지는. 던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연결해서 빵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죠. 공이 있으면 그럼 공을 이렇게 밀고 가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예비 동작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살짝 여기서 공을 건들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빵 치는. 굉장히 이렇게 리드미컬 하는 스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도 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다시 하나, 둘. 그런데 실제로 공이 없다면 하나,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제가 연결해서 매일매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 첫 단계인. 하나, 왼발, 왼발 디디면서 디디면서 딱 바닥에서 여기서 왼발 디디면서 여기서 억지로라도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언가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왼발 디디면서 보내주고 자연스레 반동으로 올리고 자연스레 반동으로 공을 쳐주는. 제가 1, 5, 10이라는 스윙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하루에 한 가지씩 3부작에 걸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그 예비 동작인 앞으로 보내는. 왼발 디디면서 앞으로 보내는. 왼발 디디면서 앞으로 보내는. 이 동작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